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디,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북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 간판에 달기 위해서 위탁 생산 방식으로 간접 진출을 택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는 중국 자동차 산업, 국내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또 국내 기업들은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과 함께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중국 전기차가 만만치는 않다, 만만치는 않다 이런 얘기를 앞서 나오셔서도 해주셨는데 지금 중국산 배터리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걸로 수치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워낙 빠르게 진전되다 보니까 원래는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약 40에서 50%가 중국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중국 시장을 섭렵을 다하고 실력을 갖춘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가 유럽, 미국, 세계 각지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외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기차의 완성도도 좋지만 배터리, 특히 우리가 말하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거든요. 이 부분의 공략이 거세지면서 앞으로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아시겠지만 1월부터 9월까지인가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 실제로 중국 시장 빼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LG 앤솔이 세계 1위였었거든요. 그런데 BYD가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률이죠. 동률 1위를 했는데 앞으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LFP 배터리를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일반 하이브리드 차 같은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가성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느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줄어들고 있죠. 또 충전 전기비는 올라가고 있죠. 충전 인프라는 부족하죠. 또 전기차 화재 등 부정적인 요소는 가미되면서 전체적인 가성비가 하이브리드 차 같은 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또 살 사람 다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성비를 올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반값 전기차입니다.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그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 당장 뭐냐라고 봤을 때 전기차의 40%에 해당되는 배터리를 지금 저가를 써야 되는데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지만 가격은 20, 30% 저렴한 중국산 LFP를 보편적으로 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LFP 배터리 탑재는 기본이다라는 의식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배터리 3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배터리는 어쨌든 NCM 방식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배터리를 위주로 하다 보니 경쟁을 해야 되는 중국산 배터리가 지금 더 급부상하는 상황에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중국산 CATL이나 BYD 같은 경우에는 주로 LFP가 기반이지만 역시 NCM 기술도 가지고 있어서 NCM 배터리도 공급을 하고 있어요. 날개가 양날개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배터리는 3사는 모두 다 NCM 배터리입니다. 100%. 그리고 LFP는 최근에 ESS용, 차량용이 아니죠. 이런 거는 개발이 돼 있는데 차량용이 나오려면 지금 얼마 전에 LG N설에서 발표한 게 내후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의 후반에서 차량용 탑재용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날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양날개하고 한날개하고 싸우는 게 좀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LFP에 비해서 NCM 배터리 기술이 훨씬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개발이 어려운 게 아니라 차량용 탑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1, 2년 걸리기 때문에 완성차로 지금 제공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맞습니다. 그동안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가 날개를 펴겠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상당히 고민거리는 많습니다. 일단 LFP가 반값 전기차의 화두를 맞춰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떨어져 있지만 가장 어두운 부분이 LFP는 리사이클링이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이 친환경적인 부분들 측면에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이게 리사이클이 안 되는 LFP 배터리에 대한 고민까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일단은 저가 배터리에 이어서 이렇다 보니까 중국산 전기차 자체도 굉장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도 이제 도쿄 모터쇼 일명 이제 4년 만에 저펜 모빌리티 쇼로 이름을 바꿨어요. 하루 가서 봤는데 일본은 전기차가 아직 지금 상당히 뒤져진 거 아마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도요다 온다 니산 뭐 일반 양산형은 전기차가 하나도 전시가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컨셉트카만 전기차가 나왔는데 컨셉트카가 언제 양산될지는 지금 희박한 이런 주목만 끌고 있지 실제로 양산형은 아니었는데 도요다 매자하고 똑같은 크기로 BYD가 나와 있었는데 BYD는 전체가 다 판매용입니다. 인기도 최고였었고요. 전시된 전체 차량들이 다 판매용이었어요. 다 판매용입니다.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기술적인 완성도도 예전에 내연기관 중국차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물론 고급 모델은 약간 수준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중저가 보급 모델 측면에서는 가성부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 완성차가 일본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 판매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일본 내에서도요. 일본 내에서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BYD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은 판매가 안 돼 있고 상용 모델은 상당히 시장에 스며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반응도 늦지만 상용은 좀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승용차는 BYD 코리아가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에 올해 판매를 안 한 이유가 대한민국이 소비자 눈높이 워낙 높고요. 또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가 퍼스트 모버인데 워낙 완성도가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승부를 보기에는 좀 꺼렴치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아마 검토만 하겠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들어올 것이 확실하다. 즉 가성비가 좋은 거. 우리가 말하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 여기다 보조금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나게.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싸게 살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1, 2천만 원 적게. 얼마 전에도 테슬라 모델 Y 상해 공장에서 만든 후륜구동에 LFP 배터리를 탑재한 게 국내에서 몇 개월 전부터 국내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비해서 10배가 판매되어. 10배가 넘었습니다. 가격이 경쟁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2,500만 원 정도 저렴하니까요. 그러니까 기다렸던 소비자가 2,500만 원이 저렴해 해가지고 LFP라 하더라도 또 후륜구동이니까 전륜구동에 비해서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판매가 10배가 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저가 차에 대한 경쟁력이 있구나. 가성비가 중요하겠구나라는 한 해의 신호탄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 12년 전쯤에는 BYD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비웃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경쟁력이 있다고 인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일론 머스크 자체가 약간 도치코인 이런 것만 얘기하면 더 톡톡해 보이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그런데 이제 워낙 천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 기업은 맞고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신기술 감이 들었고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언급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게 수소차거든요. 수소차는 아예 안 되라고 하고 있었고 중국산 BYD도 한 두 수 낮게 봤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준을 보니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죠. 현대차가 미국에서 잘하고 있다. 수준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칭찬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인데 최근에 중국산 BYD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의 BYD 전기차를 선두로 해서 상당히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즉 중저가 모델, 가성비가 좋은 반값 전기차의 화두에는 테슬라와 BYD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중국산 전기차, 특히 BY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인가라는 배경이 좀 궁금하거든요. BYD가 1985년인가 아마 기업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BYD는 제작사 되기 전에 배터리 제작사였어요. 배터리를 만들었었죠. 그래서 주로 NCM 배터리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NCM, LFP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다양한 차종에 대해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의 어떤 적극적인 호응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시장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거의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라 하니까 그래서 넓은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 또 그거에 힘입어서 다양한 전기차를 생산하고 그게 판매율로 올라가면서 지금은 품질 개선에 노력을 해서 상당 부분 글로벌 시장에 근접된 게 아닌가. 특히 가성비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40%에 해당되는 배터리를 국내 배터리 3사에다가 주는 겁니다. 제작사가. 그러면 100원 중에서 40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차만 만들어서 의미가 없어요. 심장을 껴야 되는데 배터리를 줘야 되죠. 그런데 40원도 내 게 아니에요. 그런 구조하고 BYD는 100원이면 100원을 내가 다 좌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에 맞춰서 자체의 배터리를 탑질하고 차도 완성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은 실제 인건비도 아직 저렴하거든요. 이걸 무기류해서 만든 중국산 BYD 전기차의 경쟁률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내가 모든 걸 배터리부터 다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자동화도 시키고 있지만 특히 낮은 인건비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만든 LFP를 탑재한 전기차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보조금을 만약에 받는다? 이거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넓은 시장을 바탕으로 만들어보고 이 만든 걸 이게 좀 되네라고 싶으니까 품질도 높이고 이러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다른 테슬라 같은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까지 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더욱이 처음에 초기에 클 때는 무역 장벽 같은 게 있으면 엎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거꾸로 보조금을 더 적극적으로 자국 토종 브랜드에다가 제공을 하면서 시장은 전 세계에 50%에 해당되죠. 얼마나 좋은 시장입니까? 이런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했다는 거죠. 이제는 청장년으로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시장, 특히 미국보다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을 왜 못했느냐 봤을 때는 미국은 완성된 중국 차가 아직 FTA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7%가 높습니다. 네, 관세 자체가요? 네, 관세가 거의 30% 이르거든요.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유럽은 근데 10%예요. 문턱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유럽을 상당히 많이 잠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4, 5개월 전에 유럽 연합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이거 덤핑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불법 보조금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지금 조사에 들어간 이유가 중국산 전기차가 이러다가는 유럽 연합이 완전히 묻히게 될 것 같으니까 조사에 들어가면서 아마 이제 무역 장벽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게 나오는데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시장이에요. 시장은 크지 않은데 신차가 170만 대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FTA가 가장 많이 돼 있죠. 한미 FTA, 한유럽 FTA. 또 글로벌 시장의 다른 국가 FTA도 가장 잘 돼 있고요. 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수준은 글로벌 퍼스트 무버입니다. 이 시장을 놔둘 리가 없죠. 또 서해 하나만 건너면 되잖아요. 물류비도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욱이 전기차의 각종 소재, 특히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중국산 의존도가 낮기는 60% 해서 전구차는 95%거든요. 이런 거를 무기로 해서 국내를 문턱 삼아서 일종의 게이트웨이, 관문이죠. 이걸 삼아서 글로벌 시장에 공략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만들어낸 전기차 자체는 미국은 일단 실제로 관세가 높은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는 관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 이걸 한국에서 어떻게 조립을 해서 나가는 약간 우회로를 좀 만들고 있다.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IRA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앞으로 미국이나 미국과 FTA 한 나라들은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대표 모델이거든요. 더욱이 원자재에 대한 배터리 원자재에 대한 정의도 양극재, 응극재라는 덩어리로 원자재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소재를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에서 양극재, 응극재 만들어서 탑재해서 미국에 수출하게 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것이 이제 르노코리아 부산 공장에 중국산 폴스타,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스위덴 쪽이죠. 네, 볼보죠. 볼보에서 나온 전기차죠. 볼보 전기차하고 이제 합작으로 만든 경우인데 폴스타4, 지금 2가 나오고 있는데 SUV입니다. 이거 부산 공장에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내뿐만이 아니라 북미 시장에 판매를 하겠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을 테스트도 해볼 겸 또 게이트웨이 관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우회의 방법을 찾는 건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코로나 이전에 전기차 협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제의를 받았어요. 어떤 제의였냐면요. 지금도 약간 그게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에서 세계의 문턱이 높고 저항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국내에다가 부품 모주를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조립을 하고 인증을 받아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어서 해외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윤을 쉐어하자. 그런 모델을 제의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수님한테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역할을 좀 해달라고 제의도 많이 왔었어요. 교두부 역할을 좀 해달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관문, 게이트웨이인데 이 부분이 아마 이번에 폴스타4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세만검 쪽에다가 LG엔소라고 화유코발트라고 원자재 쪽에 유명한 세계적인 중국 회사입니다. 이런 데하고 합작 형태로 지금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아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쌍용차, 지금은 케이지 모빌리티죠. 케이지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전기차 EVX가 있습니다. 이 모델은 EVX는 BYD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는요? 당연히 LFP가 들어가 있고 배터리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전기차의 기반 기술은 다 BYD 기술이에요. 이게 지금 케이지 모빌리티로 국산차로 무장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더욱이 레이 박스카 있죠. 레이에 들어가는 것도 LFP 배터리고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아 EV5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판매되는 건 LFP를 끼고 국내에서 판매되는 건 NCM을 끼겠다. 이런 거 발표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저가 모델은 중국산 LFP를 끼는 국산 모델이 앞으로 많이 증가한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아까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데 반값 전기차 구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낮은 가격의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20, 30% 저렴하고 또 화재의 내화성도 훨씬 더 NCM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많이 개발되면서 우리가 말하는 셀트팩이라고 해서 브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는 BYD가 굉장히 밀집도를 높였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아까 케이지 모빌리티 EVX에 탑재된 배터리인데 굉장히 주행거리 400km 되고요. 이런 모델이 나오니까 국내 NCM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좀 더 서둘러서 LFP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국내 전기차 시장 역시도 LFP 배터리의 개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크다라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죠.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을 빼놓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LFP와 NCM 배터리 즉, NCM이 한 70에서 80% 또 LFP가 20에서 한 30%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30%를 우리가 못 만들어서 포기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도 지금 차량용 탑재 LFP 배터리를 빨리 서두르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어두운 부분이 리사이클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환경부 자문해주면서 환경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LFP 이미 폐차형으로 나오고 있는데 땅에다 묻는다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건질 수 있는 게 리튬위에는 없기 때문에 100원을 집어넣은 10원뿐이 못 건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NCM 배터리는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다 건질 수가 있기 때문에 90% 이상 폐 배터리에서 그렇죠. 폐수를 할 수가 있어요. 황금알 낳는 거의 다 도시 광산산업이다 그러는데 LFP는 아예 아니거든요. 국내에서도 LFP를 폐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기업 전무하고요. 또 지금 이미 탑재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7, 8년 후에 폐차시키면 한 대당 500kN 배터리 우리도 땅에 묻을 겁니까? 아니거든요. 쓰레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되면 국민 세금 또 혈세에 집어넣어서 리세이클링 한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탑재되는 것도 그렇고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요. 소급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EPR 제도라고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제조사가 폐배터리의 리세이클링을 의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세이클링 측면에서는 LFP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나 전기차가 유럽에 많이 진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 속에 있는 배터리는 거의 다 NCM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보다도 유럽이 더 배터리 리세이클링, 탄소 중립, 탄소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더 강력한 법이 많거든요. 핵심 원제제법,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거 이런 부분 측면에서는 아마 LFP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만 리세이클링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양면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역시 좀 잘하고 있는 거를 잘 해나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추격하고 있는 부분들은 또 추격을 해서 가까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앞서서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은근히 중국 시장이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잠식이 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도 들긴 하거든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르노코리아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오래 신차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하는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전 세계 르노그룹에서 부산 공장은 품질도 잘 만들고 실력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리산의 로그 같은 거 위탁 생산해서 100% 생산해서 수출을 했었는데 지금 물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시겠지만 르노코리아 2대 주주가 지리자동차입니다. 그때 인수할 때부터 부산 공장을 활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했었는데 그 첫 번째 모델이 폴스타4인 거예요. 볼보의 폴스타4. 또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도 부산 공장을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고 싶은데 미래의 모빌리티로 바꿔야 되나요? 그래서 바꾸는 김에 라인을 일부 바꿔서 폴스타4를 생산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를 수출하는 부분이니까 르노코리아 입장에서도 위는 개념이죠.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모델이 많아지게 되면 중국의 종속이 더 많아지면서 고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료도 수입을 하고 또 배터리와 완성차 업계도 국내에서 조립해서 수출한다고 하면 국내가 일종의 걔네 안방 시장의 한 역할 뿐이 못하거든요. 잘못하면 위성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는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글로벌 시장의 수출을 기반으로 하겠지만 중국의 덩어리에 잠식이 되면 안 되니까 초격차 기술을 유지를 하면서 좀 더 배터리 원자재도 해외에 다 변화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또 필요하면 대체물질도 개발해야 돼요. 아시겠지만 페라이트 일반 히토리 모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히토리라는 것이 중국산 의전도 워낙 큽니다. 이걸 예전에 자속비더는 떨어지지만 페라이트 모터를 쓴다든지 지금 형상이나 모양을 변경해서 신기술 개발을 테슬라 같은 데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이런 거 서둘러서 신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배터리만 의존하지 말고 또 전기차 가격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는 전기차형 변속기 같은 거. 또 예를 들어서 신기술에 대한 것들인데 기가 캐스팅이라고 한 번에 펜을 찍어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와이어링 하니스를 밑에서 직접 올려서 20% 무게를 가볍게 해주는 방법 등등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또 자동화에 대한 것도 들었고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좀 더 가격을 반값 전기차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일부 시장으로 자꾸 그런 부분이 딸려가는 것들은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지금 일단 중국의 자본들과 중국이 활용하는 우리 공장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4대 중에 3대를 수출해서 먹거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IR라든지 유럽도 마찬가지로 자국이나 지역 우선주의 정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보호주의 정책인데 일종의. 우리나라같이 자유무역 체계로 하는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또 원자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의존도가 워낙 높고 그래서 소부장을 해외에 다변화시키는 노력도 있는데 그 외에도 요새 변수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중동전쟁까지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국내에서 수출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 입장에 시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숙제가 많은 겁니다. 해외에 다변화도 시켜야 되고 수출 물량도 늘릴 수 있는 인도나 아니면 남미라든지 등등 다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도 그렇고 또 초격차 기술을 유지하려고 또 원자재도 중국의 의존도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야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올릴 수가 있고 초격차 기술로 대한민국이 퍼스트 무버가서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전기차나 미래 모빌리티가 불확실성이 커요. 원래는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를 대체할 거라는 얘기가 당연합니다. 그건 안 바뀌어요. 그건 안 바뀌지 않지만 지금은 하이브리지 자동차가 인기를 끄는 것은 당장은 회귀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몇 년 더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점이지 탄소 중립에 있어서 수성 분야가 차지하는 게 전체의 20%이기 때문에 국제 규제가 워낙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를 섞어서 팔아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치를 줄여져 있지 않으면 수출 자체도 못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당장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었다고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도리어 너무 급하게 전기차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기간을 일종의 숨고리기 기간으로 잡아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래서 현대기차 같은 데는 다른 데는 다 지원하고 공장을 포기하거나 이런 거 많은데 현대기차는 그대로 가는 이유가 지금 이 때 숨고리기 때 제대로 정리를 해서 좀 더 몇 년 이후에 본격화될 때 우리가 주도권을 지지하라는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풀어놔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 시장이 부진한 이때 풀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군요. 각 분야가 지금 전기차 판매가 너무 급증을 해서 경착륙이 많습니다. 일자리도 정리가 안 돼 있고 부품사도 정리가 안 돼 있고요. 또 비상시 대처 방법 등등 문제가 많으니까 아마 숨고리기를 통해서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기라는 측면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은 애매모호한 게 많은 게 변수가 아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냉정한 판단과 정보 입수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변수가 지금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변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가장 큰 거는 중국의 확산입니다. 또 미국 지금 간의 경제 갈등에서 미국도 경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첨단 기술, 인재부터 다 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 격차가 많이 좁아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가장 뛰어났던 것이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굉장히 뛰어났거든요. 미국도 불화할 정도인데 이게 초초하는 속도가 중국이 많아졌다는 거죠. 특히 가성비로 무장했다는 거. 그리고 또 중동전쟁이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전쟁 등 변수도 또 많아지고 있고 보호주의 정책에 대한 것들도 상당히 걱정거리라고 보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풀어낼 수가 굉장히 많고 이럴 때에 있어서 산학 연관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동차가 돼서 움직여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데 국내에서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사실 여야가 저럴 때가 아닌데 저도 정책을 자문해주는 입장에서 답답한 분이 좀 많죠. 기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분명히 미래 모빌리티의 선점 효과를 누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가 배터리든 또 자동차든 전기차든 굉장히 빠른 상황이고 이게 물이 넘쳐서 우리 생산기지, 우리를 생산기지로 또 활용까지 하려고 하는 상황이니 맞습니다. 얼른 좀 도망을 가야 되는 숙제가 있다. 그렇죠. 국내 자리를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거를 기지 삼아서 제3세계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우리도 실현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서 윈인 개념이 되면 기업은 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윈인 개념이 일종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서 확산되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경계를 하고요. 정부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확신이 나와야 되고 특히 LF 배터리, 리사이클링은 더더욱 고민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사실은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다고 느끼는 게 어떤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무기로 사용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따라잡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국 APEC 같은 경우에서도 합의를 본 게 글로벌 시장에서 광물이나 소재 가지고 무기화하지 말라라는 합의를 했는데 과연 중국이 그럴까 봐 봤을 때는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대책이 나와서 더 이상 우리가 좀 도망가지 않고 저 멀리서 좀 기다리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님 마차여도의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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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